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N은 3, 2N은 6, 헷갈리는 염색체 색핵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염색체의 핵상이라고 하니까 어려운데요. 우선 정의를 한번 본다면 핵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조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태로 조합, 결합되어 있느냐라는 의미이고요. 쌍으로 존재한다면 2N으로 표시하겠고요. 한 개씩만 있다면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N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문장으로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그림이나 표를 통해서 이해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림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염색체가 3개의 그림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도 보시면요. 염색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하고, 예하고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예하고, 예하고도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하고, 예하고도 상동 염색체가 되겠죠. 아빠에게 하나, 엄마에게 하나. 그래서 쌍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고요? 쌍으로 존재하니 2N으로 표시하겠고, 그 다음에 염색체의 개수 여섯을 적어주시면 2N은 6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그림도 보신다면요. 염색체가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쌍으로 존재하지 않고 한 개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핵상으로 표시할 때는 N으로 표시하겠고요. 염색체의 개수 3을 표시해서 N은 3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염색체도 보시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는데 역시 한 개씩만 들어있기 때문에 N으로 표시하게 되겠고요. 염색체의 개수도 3개, 2니 3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염색체의 개수는 한 개가 되겠고요. 이렇게 존재하더라도 염색체의 개수는 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분열할 때 분체를 복제해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체로 되어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염색체의 개수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염색분체와 상동염색체에 대해서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분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가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복제를 해서 형성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걸 복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전정보는 동일하다, 같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이 있을 때 친구 거를 복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게 하나가 더 생기겠죠? 이런 것처럼 염색분체는 복제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전정보가 같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의 가닥, 염색체의 가닥을 각각 분체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동 염색체도 보신다면요. 쌍을 이루고 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상이 같다. 상이 동, 같다라고 해서 상동 염색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아빠에게 하나, 엄마에게 하나 받았기 때문에 쌍을 이루고 있고요. 당연히 유전정보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다면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상이 같죠. 크기와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상이 같다, 동,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쌍으로 존재하고요. 아빠 하나, 엄마 하나, 그리고 당연히 유전정보는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염색체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 구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x, y로 되어 있으니 남성의 염색체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x, x의 성 염색체로 되어 있으니 여성의 염색체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염색체의 핵상 표현을 본다면요. 쌍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2n으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염색체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겠죠? 46개가 되겠죠. 그러면 2n은 46으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본다면요. 상이 같은 상동 염색체는 23쌍이 있겠고요. 자, 염색분체라고 하는 건 염색체의 각각의 가닥이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요.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이게 모두 몇 개라고요? 23쌍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상동 염색체에서 염색분체는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4개가 23쌍이 있으니 4, 3, 12, 4, 2, 8 하면 염색분체의 개수는 9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 염색체의 성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22번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 염색체. 23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남자인 경우에는 XY, 여자인 경우에는 XX, 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 염색체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그래서 상 염색체는 22쌍이고 44개가 되겠죠. 22개, 22쌍 44개, 그리고 성 염색체는 남자, 여자 모두 한 쌍 2개가 되겠습니다. 남성인 경우에는 이 성 염색체가 XY로 표현이 되겠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XX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색체의 핵상, 그리고 염색분체의 상동염색체, 그리고 사람의 염색체 구성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